오케이 아 시드 3판을 다 해치용 상자 3개 다 까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부터 까자 잡상구 그래 6급 인간 와우 주각주각구 주각주각구 도다리 주문의 흔적 주문의 흔적 왜 멈춰있어 주문의 흔적 7급 도다리 5급 도다리 5급 조각 조각 아 조각 나쁘지 않아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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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급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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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크리데미지 링도 약간 소소한데? 오케이 한 번 더 남았다 야 레벨 중요하지 아 이제 레벨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외품 버프 애쓰링 강 나왔다 강 나왔어 크리데미지 아 300만원부터 200만원 1랩짜리 800만원 2랩짜리 6천만원짜리 3랩짜리 4랩짜리 7억 다음 외품 버프 외품 버프 엘링 14억 5백만원 2천만원 2억4천 16억 애쓰링 부르는게 값이구만 33억 33억 아 33억 27억 가자 얘는 뭐야 헬스컬링은 최대 체력을 낮추고 보스 공격력을 올린다 아우 한 100만원 하겠네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아 크리데미지 2랩짜리 얼마입니까 얼마였죠 3렙 3렙 나쁘지않아 3렙짜리.. 3렙짜리 2엉대 이게 중요하지 샥! 샥!! 아 3렙인데? 아 2렙이잖아 waż 아 commercials 아아 죽겠네 아아 개하락했네 아아 하락했어 아 아쉽구만 아쉬워 아 아쉽다 3렙짜리 2억 4천 아 다 2억에 팔았었는데 2억 2천 그래도 1시간에 1억은 먹었고만 아쉬 아깝다 아 아쉬워 아쉬워 3렙만 됐어도 좋았을텐데 6천5백에 똑같이 팔면 되겠다 아 아쉽다 아쉬워 오케이